그럼 이번에는 코로나 19와 관련된 가짜뉴스들에 대해서 팩 체크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화면 함께 보시면요. 오늘 4개 준비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없애는 목걸이가 있다. 제목만 봐도 참 혹해지네요. 두 번째로 비타민 C로 코로나19가 치료된다. 그렇게 손 씌울까요? 다음 공적 마스크로 유통업체와 약국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 떼돈을 벌고 있다. 네 번째로 중국 유학생에게 문재인 대통령 명의의 도시락이 제공됐다. 이렇게 4가지 얘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박 변호사님. 요즘에 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가짜뉴스 올림픽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고 나면 새로운 가짜뉴스들이 또 막 들어옵니다. 맞습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보세요? 가짜뉴스 중에 그래도 좀 귀여운 가짜뉴스 있어요. 지금 목걸이, 비타민 C, 마늘, 마늘 7통을 7분간, 창비름. 그런 거는 가짜뉴스라 하더라도 크게 영향이 없는데 혼란이나 혼돈을 줄 만한, 공포를 줄 만한 가짜뉴스들도 있습니다. 의도성을 가진 가짜뉴스, 특히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가짜뉴스들도 있습니다. 가짜뉴스가 생산되는 과정을 좀 보면 일반적으로 유튜버라든지 1인 방송하는 사람들이 합성을 하거나 이래서 올립니다. 올린 것들을 갖고 중간에 언론 기관이 그것을 필터링을 해야 되는데 원래는. 필터링을 한다고 하면서 언론, 인터넷에 이런 게 있더라라는 식으로 다시 보도가 됩니다. 그러면 작은 언론 매체에 다시 보도가 되고요. 나중에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뉴스가 있구나. 확대 재생산이 되죠. 계속 재생산이 되고 중간에 거치는 과정에서 큰 언론 기관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믿게 됩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은 거짓이 진짜로 둔갑된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가장 저는 책임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만드는 사람이 당연히 잘못된 거죠. 만들어도 말도 안 되는 게 퍼지지 않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퍼뜨리는 요인이 혹시나 총선도 있고 언론 기관에서 혹시나 고의나 방임이나 좀 모른 척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요. 언론 기관들이 이 가짜 뉴스들에 대한 걸음망 역할을 해야 할 텐데. 그렇죠. 중계방송을 하는 모습을 가끔 봅니다. 이런 부분들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한번 보죠. 최근에 코로나 예방용 목걸이가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이산화 염소가 들어간 목걸이가 코로나 예방에 좋다 이래서 적지 않게 유통까지 됐다고 하는데요. 최 교수님. 네. 이런 목걸이가 코로나19를 예방 또는 치료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명백한 가짜 뉴스네요. 네. 명백히 가짜 뉴스고요. 동시에 이산화 염소가 들어있는 목걸이를 착용하다 보면 오히려 건강이 더 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좀 더 정확하게 알려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이산화 염소가 그러면 이게 들어가니까 이걸 소독할 수 있겠다는데 그런 액체로 이런 표면을 소독할 때 어떤 특별한 제재료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걸이가 있다 해서 여기서 나오는 것 같고 소독이 되는 건 전혀 아니고요. 오히려 이산화 염소는 피부에 닿거나 혹은 호흡기를 통해서 피부 점막에 이산화 염소가 노출되게 되면 점막 자극 증상과 피부 부식성 증상 같은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아져서 오히려 기관지염이 발생하거나 피부에 화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우 적절치 않습니다. 그렇군요.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는 목걸이 만약에 있다면요. 노벨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없습니다. 없고요. 오히려 여러분의 피부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하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방 백신이나 치료법과 관련한 가짜뉴스 많이 있죠. 그중에 하나가 또 이겁니다. 비타민C로 코로나19를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영상이요. 얼마나 코로나19의 불안감이 커졌으면 이틀 만에 조회수 80만 회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최준호 의원님 팩트체크 들어가 주시죠. 우선 비타민C로 코로나19를 치료할 수 있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짜뉴스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건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 게 비타민C가 아스코르빈산. 이게 한계열성 비타민이죠. 그러니까 계열병을 예방해 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타민C를 섭취했을 때 우리 점막이 튼튼해지는 거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점막이 튼튼해지면 외부 세균이나 바이러스 침입에 강해진다. 맞습니다. 면역성이 튼튼해진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긴 두 가지를 살펴봐야 돼요. 하나는 그러면 비타민C를 약재로 섭취했을 때도 그 효과가 금방금방 나타나냐? 원래 오랜 시간을 두고 평소 식생활에서 과일과 채소를 넉넉히 먹고 그리고 충분히 쉬고 예를 들면 햇빛을 많이 걸으면 비타민D도 합성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몸을 장기적으로 건강하게 하는 한 방안일 수는 있겠다. 그런데 코로나19가 내 몸에 침입했는데 그 코로나19를 비타민C를 먹으면 물리칠 수 있다, 치료할 수 있다, 이건 가짜 뉴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비타민C를 가지고 혹시 코로나19를 고칠 수 있을까 하는 연구가 중국에서 지금 시작됐다고 합니다. 결과 안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C로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다, 치료할 수 있다, 가짜 뉴스입니다. 네, 설명 잘 해주셨고요. 저는 이제 이런 류의 가짜 뉴스들을 보면서 많이 있었죠. 비타민C 전에도 마늘, 김치,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류의 음식들은 우리에게 보험 같은 게 아닐까. 그러니까 꾸준히 보험료를 내고 꾸준히 복용한다면 면역력이 증가할 테니까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코로나19가 참고를 하니까 비타민C 몇 알 먹고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거는 마치 보험료도 한 푼 평소에 안 내고 있다가 너에게 보험금을 내놓으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는 마스크 관련 내용입니다. 빠지지 않죠, 마스크 얘기는. 공적 마스크로 유통업체와 약국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금 기자님,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마스크가 현재 1,5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조달창에 들어가는 가격은 900원에서 1,000원이거든요. 500원 정도는 남겨먹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나오고 물론 의심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유통가 등을 한번 짚어보면 900원에서 1,000원에 조달된 가격이 유통을 하게 되면서 유통업체가 100원에서 200원을 가져갑니다. 약국에서는 400원 정도가 남는데 이렇게 가져가는 게 많다는 지적이 있지만 실제로는 부가가치세가 150원이고요. 카드 수수료가 또 30원씩 들거든요. 그리고 인건비를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되겠죠. 지금 약국의 업무 환경을 저희가 취재를 하면서 들여다보면 하루 종일 마스크 판매에만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방문하시는 분은 그나마 나아요. 전화 문의가 하루 종일 와서 기본적인 업무가 불가능한 구조거든요. 그래서 약국이 작아서 약사분 혼자서 일하시는 곳은 완전히 마비가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250장 정도를 약국 안에서 하루에 다 판매를 하더라도 10만 원 정도밖에 이익이 안 남는다고 하고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물론 민간 업체가 끼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의심이나 이런 걸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지 일선에 계신 약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적지 않은 분들이 보상이나 마진이 아니라 공익적인 목적에서 사실상 손해를 보고 일을 하시는 분이 적지 않다. 그런 걸 같이 좀 고려를 해 주셔서 좀 많은 제대로 된 정보를 접하고 좀 믿음을 가져주시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하루 온종일 다른 약도 팔아야 됩니다. 그런 약사분들이 혼자 앉아서 수없이 밀려드는, 줄 서서 밀려드는 그분들에게 이걸 다 입력하고 왜냐하면 중복 방지를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마스크를 판매를 하다가 이런 가짜뉴스를 접하면 얼마나 힘이 빠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가짜뉴스는 이제 그만. 마지막으로 중국 유학생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도시락을 제공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건 박 변호사님께서 팩트 체크해주세요. 일단 가짜뉴스인데요. 그런데 이게 좀 앞에 몇 가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국 유학생한테는 도시락을 제공했는데 대구에 의료 지원을 가고 있는 의사들한테는 자신의 비용으로 가운이나 이런 것들을 하라고 했다. 두 가지가 대비되죠. 그러면 사진도 하나 올려요. 사진 도시락, 엄청 맛있는 반찬들 이렇게 사진 찍어서 대통령 문양하고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걸 딱 봤을 때 이게 SNS나 이런 통해서 계속 확산이 됐는데 눈에 딱 보이는 거죠. 사진을 봤을 때 저 맛있는 거 저거를 중국 사람한테 유학생한테 주고 우리한테는 의사한테 줘야 될 걸 안 주는구나. 그런데 사실은 다 확인을 해보니까 그 도시락이 간 건 맞습니다. 이 도시락은 진천하고 아산에 우한 교민들한테 간 거예요. 대통령이 보낸 거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체크가 돼야 되는데 중국 사람한테 갔던 적은 한 개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목적을 갖고 아니면 확인을 하지 않고 악의적이죠. 악의적이죠. 뒷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비시키려고. 이런 어떤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또 언론 기관에서 이런 것들을 알게 모르게 쓰고 이런 현상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악의적인데 사실은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요.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분들이. 저는 우리가 모르는 어떤 가짜뉴스를 가르치는 학원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최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참 교묘한 게 많거든요. 네, 가짜뉴스가 이게 소구력이 생기는 것은 그 가짜뉴스의 10%든 20%든 사실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좀 아까 이 도시락 가짜뉴스의 경우도 우한에서 온 우리 교민들이 진천 등 숙소에 있을 때 대통령께서 도시락을 보낸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사진도. 사진도 사실이고. 그렇습니다. 그 사진 속 도시락이 정말 먹음직스러웠던 것도 사실이에요. 이거를 갖다가 쓰면서 이게 중국 유학생에게 준 도시락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설마 그 도시락까지 이걸 붙여서 거짓말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가짜뉴스는 노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 가짜뉴스가 단지 SNS에서만 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실제로 레거시 미디어가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일례로 예를 들면 중국 내에서 한국인들을 무차별적으로 혐오하고 차별하고 있다는 요지의 보도가 사진과 함께 레거시 미디어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레거시 미디어는 나중에 그 보도를 삭제했어요. 사과도 없이. 그런데 그 미디어가 보도했던 그 내용은 지금도 SNS를 떠돌고 있다는 거죠. 그 레거시 미디어가 그 주류 언론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은 믿죠. 이미 기사는 내려버린 상태지만.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금 기자님. 현재 모든 정보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확진자의 동선들까지요. 맞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수많은 가짜뉴스가 퍼진다는 어떻게 보면 반대로 돌려서 생각하면 방금 얘기한 레거시 미디어, 즉 주류 언론이 그만큼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가짜뉴스의 국제적인 특성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한국에서 좀 독특한 특성이 나타나는데요. 해외의 가짜뉴스는 원래는 페이크 뉴스라고 불렀잖아요. 이게 언론사가 아닌데 CNN이 아닌데 CNN인 것처럼 흉내를 내요. 사람들한테 언론사라고 속이는데 한국에서 급격하게 퍼진 가짜뉴스들의 특징은 언론사라고 전혀 밝히지 않습니다. 메신저 대화방 받은 글, 유튜브를 통해서 주장을 하시는 분들, 이런 식으로 이런 분들의 콘텐츠가 영향력을 갖는다는 건 그만큼 한국의 언론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낮은 사회라는 걸 방증하고 지금 나오는 보도들이 신뢰를 낮추는 데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보도 얘기가 나온 김에 보도는 저는 크게 세 가지 정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 주셨던 것들을 따옴표 저널리즘이라고 하거든요. 주장이 있으면 확인하고 검증하는 게 우리 언론의 역할인데 그 주장을 소개를 하거나 혹은 사실처럼 보도를 하면서 언론에서 이랬어라고 하기 때문에 더 믿는 경향이 있다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답을 정해놓고 기사를 쓰는 경향이 특히 한국 언론에 상당히 강합니다. 아까 해외 사례도 말씀해 주셨지만 베트남에서 그렇게 됐대? 그러면 분명히 이 사람들은 안 좋은 처우에서 차별을 받았을 거야라는 전제하에서 기사를 쓰다 보고 또 현장에 있는 기자와 회사에 있는 데스크 간의 괴리가 점점 더 큰 게 한국 언론 특유의 문화인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으려는 언론 문화. 그거 정말 큰 문제. 맞습니다. 얼마 전에도 머니투데이에서 마스크 관련된 오보가 있었는데 기사를 내리는데 이틀 걸렸습니다. 제가 인천시 대변인실과 통화를 했었는데 내려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한 줄 더 붙여요. 반론이 들어와서 반론을 추가합니다. 계속 항의를 하니까 죄송합니다. 한 문장 더 붙여요. 그 죄송합니다라고 붙여도 붙이지 않은 기존에 있는 기사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더 유포가 되거든요. 기사의 전제가 틀렸다면 확실히 삭제를 하고 그 경위를 기존에 나왔던 기사와 같은 분량, 같은 비중으로 설명을 하지 않는 이상 이미 유포된 정보는 막을 수 없는 그런 점에서 언론이 정말 유의해야 할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 있잖아요. 언론이 특종이라고 어떤 보도를 했는데 그게 틀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세계적으로 여러 번 사망했던 분이 있어요. 김일성 주석이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특종이 머릿속에 박히기 때문에 특종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로 밝혀, 이게 거짓임이 밝혀져요. 그럼 이 해명 기사는 특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조그맣게 저 뒷면에 신문으로 따지면 이게 실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확인 기사가 실려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21대 국회가 해야 될 언론 개혁의 하나는 이거를 시정하는 겁니다. 특종이 오보였을 때 그 특종이 실린 그 지면에 그 특종 크기만큼 반론을 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언론 개혁의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언론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수하는 경우 물론 있죠.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와 논쟁을 하다가 내가 뭔가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가장 좋은 방법은요. 빨리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한 얘기는 잘못된 얘기니 잊어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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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